사막의 아침 정적이 감도는 황량한 땅에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부지런한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나도 일찍 길을 나섰다. 관광객들이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이내 카메라 셔터를 열심히 누른다. 휘쉬 리버 캐니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협곡이다. 길이 160km, 폭 27km, 깊이가 550m. 듣던 대로 스케일이 엄청났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거대한 협곡의 모습을 담아낸다. 우리는 다가와서 많은 호남을 꾸ống하고 있습니다. indigenous하는 땅과 함께 하는 나름의 보충은 감사합니다.